단항성 난소 중후군의 치료는 생리불순 치료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생리라는 과정이 결국에는 자궁과 난소가 주된 역할을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생리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항성 난소 중후군의 원인이 되는 개개인마다 체질적인 부분들을 보죠. 자궁과 난소 기능이 약한지 주변의 생식기 면역력은 어떤지 같이 살피게 되고요. 성격적으로 이분이 예민하신 분인지 예민한 분들일수록 결국에는 한방으로 보면 심장 쪽에 열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심장 열을 잘 풀 수 있는 상태에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리는 그런 치료들도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위장이 약하거나 장이 민감하거나 이런 분들은 위나 장을 보강하는 과정에 치료가 같이 들어가듯이 오장육부가 결국에는 건강한 생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되고 더불어서 생활패턴을 꼭 체크를 해요. 개개인마다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못된 생활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수면패턴, 음식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결국에는 생리에 관여하는 자궁과 난소 외에도 오장육부의 기능이 같이 건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 성격적으로 좀 예민했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하게 잘 자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건강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항성 난소증후군이면 사실은 임신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한의학 쪽에서는 사실 자궁과 난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생리와 임신이거든요. 임신이 잘 되려고 하면 평상시에 생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통증 없이 정상적인 생리를 할 경우에는 그런 자궁과 난소는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고요.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있게 되면 대부분 생리 이상이 있고 생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분들은 임신이 쉽지 않거나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난임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